이만의 동생인데 탕수육 먹고 있는데 소스를 부어버렸다며 빈증은 육수로 상했지 예님 봤지 편하게 모으라고 부어중긴데 하 편할꼬 모래반지 빵야 빵야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리뷰어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공주에 가면 꼭 먹어봐야 할 퓨전 탕수육이 있다는 지인의 제보를 받고 그 맛이 궁금해서 직접 본점으로 찾아가 보고 있는데요 충남 공주시에 위치한 이곳은 이 지역에서 대학생활을 하고 나온 동생들이 진짜 맛있다고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칭찬을 한 집이라 기대감에 부풀어 길을 나서긴 했는데 찾아가는 동안 너무 외지에 있어 혹시 네비가 잘못됐나? 의심이 될 정도의 인적이 드문 길을 지나고 나서야 도착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동생들이 나를 김피탕을 먹으라고 한 게 아니라 골탕을 먹이려고 알려준 듯해서 욕을 한 바가지 하려는 순간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내부 인테리어는 꽤 넓은 전석 좌식 테이블로 구성되어져 있었고 이미 여러 매체에서도 보도된 흔적이 보이네요 메뉴는 여러가지가 있었는데 이곳에서 추천하시길 김피탕 미니 사이즈가 둘이 먹어도 양이 넉넉하게 나온다고 추천해 주셨고요 음식을 주문하면 음료는 무한 리필이 됩니다 근처에 학교가 많아 가성비를 따지는 학생들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한 영업 방식은 정말 최고인 듯 했고요 주문한 김피탕이 나왔는데요 생전 처음 보는 비주얼이라 조금의 당혹감이 생기는데 일단 어마무시한 양에 놀러왔고 진짜 처음 보는 비주얼이라 맛도 상상이 안가서 그런지 먹음직스러워 보이진 않더라고요 들어간 재료로는 야채와 김치, 탕수육 소스, 그리고 치즈가 덮여 있었고요 식으면 치즈가 굳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비벼줘야 한다고 합니다 먹는 방법은 그냥 입에 넣으시면 되는데 과연 맛은 어떤지 고기는 돼지고기가 아니라 닭을 튀긴 것 같았으며 꾸덕한 치즈가 매력적이긴 하나 느끼함이 너무 강하고 김치마저도 달게 느껴져 제 입맛에도 조금 먹다가 금방 질릴 맛이었습니다 일단은 한번 김치하고 치즈에 감싸서 먹어보기도 하고 야채와도 같이 먹어봤습니다 아무리 먹어봐도 난해한 음식이었고요 누구인지 사인을 했는데 과거용으로 적혀져 있네요 결국 다 먹는 건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가자고 한 개만 더 먹어요 일단 배고플까봐 한 개만 배치고 먹는데 뻗지됐던 계산을 김피탕 미니 15,000원이 나왔네요 자 오늘 어떠셨어요? 여기 피탕 김탕? 안 맞았어 내 입맛에는 치즈나 김치 뭐 이런 거 다 좋아하는데 뭔가 좀 약간 겉도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느낌은 좀 그랬습니다 나는 맛이 없어 여기가 방문자 리뷰나 이런 걸 찾아보면은 맛있어요 좋아요가 많아 근데 그게 왜 그런지를 내가 이렇게 먹으면서 좀 봤는데 가성비가 좋고 양이 되게 많으며 손님들 연령대가 20대 분들이 많더라고 먹을 때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충남 공주에 사는 젊은 친구들이 좋아할 것 같기는 해 탕수육이라고는 하는데 다 치킨이었어 탕수육이 아니라 다 치킨 치킨 근데 김치와 치즈의 그 콜라보가 영 아니야 아니 그냥 실수로 이렇게 없을 텐데 좋았던 거는 조한 리필 음료수 너무 좋더라고 싸고 약 많이 음료수도 그냥 공짜로 막 주고 굳이 여기를 찾아와서 먹어야 될 맛은 아니다 우리 찾아왔어 지금 우리는 찾아왔어 우리는 어디든 다 찾아가 제보를 받으면 반드시 언젠간 찾아가 자 오늘은 충남 공주가 원주인 김피탕을 직접 먹어보러 와봤는데요 결론적으로 확실히 가성비가 있는 음식이긴 하지만 탕수육인지 치킨인지 애매모호했으며 연령층에 따라 나뉘어지는 호불호가 강한 음식이었습니다 근처에 방문할 일이 있으신 분이라면 드셔보시고 어땠는지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솔직리뷰는 계속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